왜? 안디야? 박순아, 너는 왜 니꺼 나눠 놓고 질부꺼 빌리고 그러노? 장롱 속에 쳐박아놓으면 뭐할 것이오? 이쁜 거 서로서로 나눠 쓰고 그러면 좋지 않아라 뭐 스카프가 얼마나 이쁜 거 그러노? 성님, 질부가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따, 그것이 그 풀색에 상삼하게 물들어갖고 얼핏 본께로 그 자수까지 박혀갖고 솔찬 이쁘더라께요 성님이 보시면 아마 욕심이 나실 것이오 갔다와서 돌리주이소 고마 고마니라 그, 성이가 맹그러준 거에까네 이러뿌리면 안됩니더 어메, 어메, 이 이쁜 것을 그 성이가 만들었다고? 어이? 어메, 엄마 아따, 참말로 성이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이리 주셔 성이, 니 이거 지난번에 니가 염색했던 그거 아이가? 예, 할머니 어메, 그게 아이고예 네, 그때 요따우 요상스런 짓거리 하지 말라 캣제 어이?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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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승이가 지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? 앞으론 절대 염색 안 할게요, 할머니 어메, 어메 아이고 이 고운 것을 어쩔을까 아이고 아니, 누, 누님은 와 그 밥상맡에서 악기를 죽이고 그럽니까? 그러게 말이라 응 승이야 많이 먹으라 예 예 예 그라고 나중에 이 할머니한테도 하나 만들어주고 예 네 아, 저 승이야 니 서울은 언제 간다고 그랬지? 아, 예 아따, 금동 오빠 아, 저 때 그, 뭐, 뭘 들었다고요? 이번 주까지 있겠다고 아니었어라? 어? 맞지? 아, 이번 일요일에 올라간다 캡니다 아, 그래? 아, 그라믄 이제 다 됐네? 예 아무리 아픈 과거가 있다 캐도 그렇지 니 염색한 거 같고 저래 썽을 내시는 거 보이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긴 드신는갑다 하 니 무슨 일 있나? 네? 아, 아니에요 여 내려왔을 때부터 니 영 교정이 안 좋던데 어디 아프나? 저기 엄마 오야 말해봐라 엄마 어젠 제가 잘못했어요 니 인자 병 주고 약 주는 기가 엄마 미안해 네, 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네 벗땅 나가라 엄마 안 나갈 기가 엄마 아기사 니가 언제 내 말을 말같이 생각이나 했잖아 오야 내가 나갔구만 빨리 따라가서 빌어 엄마 화 풀리실 때까지 무조건 빌라고 홍승이 넌 니 앞가림이나 잘해 뭐? 니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나 돼? 그게 무슨 뜻이야? 알 거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놔 엄마 엄마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아기 입을 거라 생각하니까 만들면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아이고 돼 어? 승희야